그 다음에 이제 vqa 라고 해서 비디오를 보고 답과 앤서 하는게 vqa 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역시 흔히 얘기하는 자연어처리 하고 cnn 이제 이미지를 보고서 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클립을 넣어요 동영상들은 이런 동영상 이런 동영상 이런 동영상을 넣어요 여기에서 컨벌루션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특징을 잡아내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특징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화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뭐 추론을 해 가지고 답을 내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추론을 할 때 중간에 결합을 해서 이제 알아내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림에서 그림이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쪽이고 이쪽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처럼 그 문제가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 how many times eyes 뭐 여기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눈을 얼마나 깜빡였냐 내지는 얼마나 눈을 몇 번 깜빡였냐 뭐 이런 거겠네요 그걸 보고서 이 영상에서 나온 것들을 찾아냈을 때 3번이다 뭐 4번이다 이런 거를 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디오를 보고 여기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게 답이 여기가 3사 이게 답이잖아요 앤서링을 한다 그래서 비디오 퀘스션 앤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에서 많이 하는 연구인데 이게 이제 지노믹스 퀘스션 앤서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비디오를 일종의 시퀀스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3d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들도 있지 그 물체들이나 배우들의 액션도 있지 행위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장면들 장면들의 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3d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게 프로틴 단백질 이라든지 RNA 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구요 퀘스션은 결국에는 언어 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단어들의 그 연쇄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단백질 이라든지 또는 약들이 어떤 특정한 분자들의 연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한 연계성을 가진 어떤 그래프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디오 하고 퀘스션 하고 어 그 프로틴 RNA 프로틴 단백질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앤서는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질의 응답에 들어가 있었던 것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 가지고 답을 내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눈을 몇 번 깜빡였니 이런 거 결국엔 그 답으로써 뭐 어디 잘 붙는 활성화 정도 잘 붙는 곳 그 다음에 효과는 뭐 이렇게 답을 내는 건데 그 비디오에서 퀘션 앤서링 하는 거하고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유전체 쪽에 그 베이식 사이언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어 낼 수 있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너르티브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집어 넣어서 그 데이터의 특징을 잡아낸 다음에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였잖아요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좋아 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했다면 최근 들어 가지고 진짜 많이 발전한 기술인데요 이제 그 학습을 한 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잘 돼요 가장 대표적인 기술 두 가지가 겐하고 VA 기술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된다고 하는 이제 플로우 웨이스트 제너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수준도 넘어가고 가장 최근 연구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겐하고 VA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간단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겐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X-하고 X가 이거는 위조 만들어낸 거고 얘는 만들어낸 거 얘는 만들어낸 거 얘는 얘는 진짜 진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 위조하고 진품을 구별하는 네트워크를 DX,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그 내부에 뭔가 이제 정보를 들고 있는 네트워크를 Z라고 부릅시다 히든 네트워크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디컨블러션을 통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럼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X-가 나오거든요 위조품이 나와 위조품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 얘가 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Z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X-가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X-가 X-가 X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이 DX도 점점 잘해야 될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슷한 걸 만들어내 그래서 너무너무 위조를 잘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VA, Variational Auto Encoder의 약자인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한번 봤었던 엔코더 데코더 네트워크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Z가 X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어떤 컨디션을, 조건을 적어 가지고 뭘 만들어라고 한다면 X에 다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X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갠보다 정교성은 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된 Z라고 하는 거에서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정교성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근사하게 그러면서 개는 엉뚱한 데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많이 가는데 그런 일은 잘 없이 안정적으로 생성을 해내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기술이 되게 발전을 하면서 문자열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옛날보다 훨씬 잘 만들어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진짜 유명한 게 최근에 유명해지게 GPT-3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GPT-3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삽입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플레이를 해 보세요 10분 정도 될 텐데 플레이를 해 보시면서 GPT-3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 이거를 활용해서 유전체 연구 분야에 어디에 쓸 수 있는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GPT-3 같은 종류 일종의 Generative Network을 활용해서 제노믹스 쪽에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사실은 드럭 디자인 쪽에서 제일 많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럭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연어처리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권역이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Knowledge Base가 있게 되는데 Knowledge Base하고 어디에 붙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Query, 지리 어디에 붙는지에 대한 지리 이들 간에 이제 그 연결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것의 역이 사실은 이거를 알면 나중에 여기저기 이런데로 갈 수 있는 종류가 많아요 라고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원투맨이 릴레이션쉽이 되는데 이때 그래프를 일종의 문자열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일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게 스마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벤젠고리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런 문자란 말이에요 약이 어떻게 생겼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단어들의 덩어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문장을 생성해 내는 것을 GPT-3 같은 종류 아니면 VA나 GAN 같은 Generative Network를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케미칼을 아니면 일종의 유전자 시퀀스를 약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을텐데 그래프도 역시 VA나 GAN 같은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모델 노드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만들어 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시퀀스 유전자의 어떤 시퀀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어떤 것이 제일 나은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얻어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할 수 있고 이런 종류들을 막 섞어 가지고 만들면 드럭디자인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이게 기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매칭도 해 보고 가지고 올 수도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서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펀볼러셔널 펄리시 네트워크 그래프 펀볼러셔널 펄리시 네트워크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대목부터 가 보통 폴리시 네트워크게 폴리시 들어가면 강화학습이거든요 그래프 컨볼러셔널 펄리시 그래프 컨 볼러셔널 펄리시 그래프 구조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게 그래프 제너레이션이니까 뭔가 약물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 내겠구나 근데 그게 몰래큘라는 뜻이고 그런 거 한 뜻이잖아요 실제 진행되는 과정도 보시면 A, State, Action, State, Reward 강화 학습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지난주의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세요. 그리고 형태는 보시면 C 각각의 노드가 있고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고 이건 뭡니까? 그래프잖아요. 형태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찰하는 과정 속에 얘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폴리시거든요. 파이라고 쓰는데 이건 강화학습에서 조금 고급 과정으로 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강의 수준을 좀 넘어가니까 어쨌든 폴리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강화학습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생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액션을 해 봤더니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쭉 뱅글뱅글 돌면서 학습을 해 봤더니 이렇게 생긴 약 형태를 만들면 제일 잘 듣더라 뭐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후보물질 같은 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기에 7.98로 7.48 0.71 뭐 제가 그려놓은 거 같이 있어서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이제 그 약의 형태거든요. 이런 약물 후보물질을 집어 넣으면 여기저기에 뭐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죠. 최적화된 거를 이렇게 강화학습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막 짬뽕으로 조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잘 듣는 약을 디자인하는 데에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진 에디팅 이제 그 유전자를 크리스퍼라고 그러죠. 크리스퍼라고 그러죠. 제가 이게 참 글씨를 이걸로 쓰기 힘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든 해 볼게요. 크리스퍼라고 하는 진 에디팅 기술이 있는데 이거 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학습시키고 딥러닝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데스크탑 제네틱스라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뭐라냐면요. 진홈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커스텀 진홈 데이터, 커스터머들이 막 입력해요. 실험 데이터도 입력할 수 있고 실험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데이터 세트하고 활용을 해 가지고 커스텀 데이터를 포맷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도구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머신러닝 기술들,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퍼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험할 수 있는 크리스퍼 디자인이 새로 나오겠죠. 그럼 데스크젠에 데스크탑 제네틱스의 가이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크리스퍼를 이용한 너가운 모델을 만든다 이런 것만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커스텀 라이브러리가 나오면 이제 실험을 통한 데이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 또 집어넣어서 더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면서도 좋은 어떤 유전자 편집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기술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유전자 편집 기술도 되게 무서운 기술 중에 하나고 인공지능 기술도 되게 무서운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를 같이 써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섬뜩하기도 한데 뭐 이런 식의 접근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D2C 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많아요. D2C 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관련된 거, 유전체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기껏해야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유전자 관련된 검사 비용이 싸지니까 유전자 검사를 커스터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상 찾는 거, 인종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족보 서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커피나 약물 같은데 어떤지 찾아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회사에 있죠. 제일 유명한 회사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23and me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염색체 쌍이 23개 잖아요. 그래서 23and me 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제네틱 웨이트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참 웃긴데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당신은 살찔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만큼이고 당신의 어떤 키와 몸무게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식습관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종류에요. 여기 보시면 Healthy Heavy for Your Genetics 라고 하겠죠. 당신의 유전자형을 봤을 때 당신은 이런 거 먹고 저런 운동하고 뭐 이래야 돼 이런 거 리포트를 내주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사실은 뭐 의학적으로 엄청 딱 맞춰서 그 약을 만든다는 뜻인다 이런 종류 아니잖아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커스터머가 자기 유전자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가 돈 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이러겠다 그런 거라서 이제 돈이 의료보험 같은 데서 커버가 안 되고 커스터머가 기호품사듯이 하는 거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 비용이 싸지면 이쪽 영역의 시장도 커질 거 같아요. 그래서 Wallis 영역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 분야도 앞으로 좀 많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